다이완 엘르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차승원입니다. 새로 들어간 드라마 화정 때문에 매일 촬영하고 있는데요. 7월 중순이나 말 정도면 끝날 것 같고 지금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요 이게 뭐 저는 이제 뭐 어디 장소 이런 것보다도 사실 그 나라의 어떤 문화를 체험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식무 나라보니까 한국에는 맛있는 음식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각종 다양한 한식을 즐겨보시는 것 같아요. 아마 한국의 일정을 즐기시는데 많은 도움이 된 거라 생각합니다. 오늘 저 뭐 늘 작업을 했었던 또 김영수 씨하고 이렇게 작업을 하게 돼서 신속하고 또 신속한 것뿐만 아니라 사진들이 굉장히 느낌이 좋게 나와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. 많이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